자, 문제 풍요일까요? 조성의 미친 감정. 조성 퀴즈요. 주제. 네. 대한외국인. 네? 이 프로그램, 대한외국인이 주제예요. 문제. 나갑니다. 대한외국인. 아! 뭐, 뭐야? 아! 세니우! 이거 뭐예요? 그거지? 대한외국인. 뭐야, 이게? 안전부절 못하네. 외쳐요, 외쳐야 돼. 아까 이건가? 아까 이건가? 이렇게 하면은 꺼지래, 약간. 아니, 꺼지. 아까 이건가? 알아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아, 터져. 진짜 쿨 난다, 정말. 자, 이게 말이죠. 꿀잼, 정답 꿀잼. 꿀잼, 정답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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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이잖아요.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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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이의 정답. 차이의 정답. 차이의 정답. 초성 퀴즈 갑니다. 화면을 보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과 2에 1, 2가 나올 거예요. 각각 알맞은 초성을 넣어서 동물 이름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 문제 나갑니다. 가자. 초성. 1에 들어가는 거예요? 2하고요? 네. 저기요? 네. 동물을 맞지 마, 동물. 뭐 할 수 있어. 아, 세 글자예요? 한 글자. 아, 지금 말기도. 이거 하나가 동물. 이것도 하나가 동물이에요. 동물이 두 마리예요. 아니, 일단 문제를 이해 못 했는데 왜 내보낸 거야? 왜? 왜? 어차피, 어차피 안질리나도 뭐가. 근데 1이랑 2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아, 그래요? 두 개의 초성을 넣어서 각각 한 마리씩 만들어주면 돼요. 오, 지금? 넣어서요? 네. 아니, 안은 뭐예요, 안은? 아니, 안은? 지금 우리도 진짜 모르겠어. 진짜 보다보다, 진짜로. R이 아니고 R이. 자, 잘 봐. 리더님. 1번. 긴리더, 잘 봐. 글자예요. 1번하고. 이 2번이 이응이 아니라 문제 1번, 문제 2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네모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ㄱ, ㄴ, ㄷ, ㄹ을 넣어서 이걸 맞추라는 거야, 단어를 만들어요. 한 글자짜리 동물 두 마리를 맞추라는 거야! 한 글자를? 한 글자! 집어넣어서 밥 들어봐. 발? 정답? 자, 안 들리나. 정답? 자, 안 들리나. 정답? 자, 안 들리나. 닭! 예! 닭이랑? 닭! 주워서, 주워서 먹어, 주워서 먹어. 싹! 싹! 하! 하! 그러면 저... 맞다, 맞다, 맞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긋, 지긋, 씨읗. 나 지금 알았어요! 아, 대박! 지금 안 들리나! 아, 진짜 안 들리나! 아, 진짜 안 들리나! 완전 들리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닭! 삭!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와, 너무 실망이야! 우와, 너무 실망이야! 우와!